지금 1승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잠깐만 이거 갑니다 이게 맞았나 오케이 어 야 괜찮은데 캐릭터 그죠 잠깐만 있어봐 이거 수식까지 바꾸겠습니다 내 키가 이게 아니야 수식까지 바꿀게요 오케이 갑니다 출발 어 요키다 오케이 와 진짜 오랜만인데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이거 어어 허이씨 허유 어려운데 어려운데 오이씨 키보드 너무 어려워 너무 오랜만이야 좋아 가자 오우 야야야야야 오우 너무 어설프다 이거 가자 자 허이씨 우아잇 야이씨 야아 키보드 잊지면 안되는데 갑니다 아 키보드 저보다 잘한다고요? 와아 아이씨 봐 옛날에는 키보드로 했는데 잘하는데 키보드 아이씨 아이씨 그치 가자 키보드 예전에 제가 영상 찍을때 키보드로 많이 했었어요 그때 조이스틱 살 돈이 없는 아아 중학생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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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하는겁니다 왜냐면 조이스틱으로 하면 그는 아예 상대가 안돼요 아 근데 진짜 어렵다 아아 아이씨 레츠고 아아 으와잇 오 클럽했다 아이씨 이거 어려운데 어렵네요 이거 어 저거 어떻게 쓰는거지 이런가 잘하는데 생각보다 잘하는데 생각보다 아아 오케이 아아 이렇게 쓰는거구나 오케이 자 자 우와 우와 안돼 우와 이거 뭐야 둘다 둘다 썼어 우와 야이씨 잡았어 으아아아 야아 썼다 키보드 아아 아아 아이씨 아 이거 너무 어설프네 이거 열받네 제대로 합니다 이거 아이씨 아아 키보드 좋네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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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렛츠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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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어떻게 쓰는거지? 어 이렇게 하는건가? 근데 이거 어떻게 쓰면지 방금 오케이 좋았어 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키보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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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스 무게 왜 4단차이가 없지? 우와! 우와 걸려라 굴 가라 어어? 아 사단차이 없어요 이거? 아 그것도 모르고 내가 계속 쓰려고 하니까 안 나가지 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아 키보드 이거 장난 아닌데 어려운데 아 이거 왜 또 세 판 이긴 걸로 올라가 오류죠 오류 두 판 이긴 거예요 두 판 2대 0이에요 오류입니다 오류 장관 그냥 그냥도 못하는데 이거 키보드 되겠습니까 되네 잡아 렛츠고 거리 재고 아 이거구나 오케이 가자 철구의 힘을 보여줘 렛츠고 오 이거 안 쏘는데 야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렛츠고 가자 아래아래 발 누르면 지뢰진 나가 아래아래 발 아 그 쾅 찍는 거 말하는 거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아 오케이 이거 좋았어 오 좋아 아주 좋아요 어 이거 안 썼는데 또 나왔어 안 쓰는 게 자꾸 나가요 어 장관 좋은데 키보드로 하기 좋은데 어 근데 로버트가 4단 차이가 없으면 어떡하죠 아 졌네 로버트가 4단 차이 그 상징인데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세스는 또 할 줄 모르니까 세스는 또 할 줄 모르니까 어 뭐야 어허허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뭐 기술을 모르겠어 거의 기본기로 가야 되겠다 기술을 모르니까 장풍 숙룡 중심의 플레이 아아 아 근데 좀 그걸 없앤 거는 제정신인가 이오리스가 그죠 상징인데 그건 로버트 상징인데 그건 로버트 어 왜 안 나가 안 나가죠 얘는 필살이 죽어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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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도 모르겠고 이거 아우 나 진짜 엔젤 더 할 줄 모르는데 엔젤은 아예 할 줄 모르는데 뭐지 이거 그냥 기복이만 가져갑시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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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모르겠는데 그냥 누르니까 막 나가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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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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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키보드 너무 힘들어 아이씨 키보드 너무 힘들어 이겨야 돼 아 케이터 괜찮네 갑니다 아 저기 체벙기 있네 근데 K4-9 갈기면 돼 키보드 락이 아주 좋아요 어? 어? 어이 어려워? 퓨스에겐 뭐있지? 짝대기 쓸 줄 모르는데 야 아하 찌르는거 안되네 아이씨 아아 정말 이거 어렵네요 키보드 자 연인과의 대결에서 좀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아 이거 반격기 빠이세레농 뭐야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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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혼자만 아는 필살이었으면 어디가니까 와 진짜 어렵다 내 머릿속에 있는대로 안 움직여요 이거 내 머릿속에 있는대로 안 움직여요 바이세레농 필살이 아직 이건가? 아 아직 이거네 오케이 아아 필살이 아직 이거네요 그 확인함과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하하하하하하 효다 해볼만하다 어? 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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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조심 렛츠고 자 아이 손아파 진짜 손아파 와 최범기에 조심해야되겠죠 뭐야 뭐야 죽었어 야 와 와 자 어 와우 야 야 야 와 안돼 안돼 와 잡고 야 야 야 야 어퍼금치 궁극 야 음 내 방엔 룰 따위는 없어 제 방엔 룰 따위는 없습니다 자 2대2에요 지금 2대2 최범기엔 맥스면 강승용권질면 효과 이게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오 좋은 팁이네요 그거 좋은 팁입니다 적응하고 있는 모스 세세한 플레이는 안되더라도 기술은 그래도 어느정도 뭐죠? 그죠? 이게 아 이거 어? 오케이 불 쏴버리고 불쏘시개 오케이 야 이야 죽어다 이야 그렇게 많이 때려 나이스고 짜사 야 키보드도 이기자 갑니다 쉽지만은 안하여 근데 죽어다 죽었다 네이스 야 어어? 잡히네 이거 아 쉽지가 않아 자 라운드 3 파이트 뭐 뭐 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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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가 이건가? 오케이 죽어라! 레츠캠! 형 이 안좋았어 이 안좋았어 야 이거 이기자 이거 이기자 레츠키 바오레가 이거 보지? 바오레가 근데 잘 안나가요 기술이? 나 이렇게 막 갈기면은 아 필살기 이거구나 오케이 사스킥 어? 어이 안돼 안돼 사스키 바오레 사스키 어 뭐야 어이 갑자기 티를 눌렀어 티를 눌렀어 티를 눌렀어 티를 눌렀어 까냐 바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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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저게 나오나 였어요 자 3대2로 앞서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 위에 아까 한 점수 잘못 올라갔거든요 3대2가 됐습니다 제가 이기고 있어요 자 요번에는 요번에는 테쿠마 베니마루 예시로인데 테쿠마 제가 할 줄 모르거든요 이거 장풍도 없어요 설마 야 아웃소프게 아이씨 아웃소프게는 적어도 나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자 어 뱀니마루 허 시 앞서가 뱀니마루 어 아 이게 이거구나 씻어어 뱀니마루 휴 와 뱀니마루 썼어 아 우 도우겐이 안나가니까 이거 어 인시프겐도 안나가 인시프겐도 힘드네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다 2002는 다르게 쓰나? 갑니다 아 오키나와 오키나와 걸렸어요 어? 어 인시프겐 없어요? 아니 뭐 이래? 기술이 왜 다 이래? 왼쪽 기술 시계배 방향 발돌리면 2단차기 아 방금 했던거 그거 그게 2단차이구나 아니 기술을 거째로 만들어놨어 이거 다 3단계를 쓰기 너무 힘들다 3단계를 쓰기 너무 힘들어 아 나가긴 나가네 가자 나가긴 나가 어 으아 으아 아 우와 와 이거 걸리네 충격적입니다 내가 아 야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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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줄 모르거든 자, 미안합니다. 때려줄 수 밖에 없었어요. 때릴 수 밖에 없었다. 아, 오케이. 어떻게 해야돼? 기술을 모르겠네? 아, 야이씨. 가서 맞아주네, 저거를. 와. 4대3이거든요. 아, 3대3이죠. 이제 3대3이에요. 4대3이 아니고 3대3입니다. 할 줄 아는 캐릭터 저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 K49 한 번 더 하자. 갑니다. 아이, 저건 또 왜 5대3이 됐어. 3대3인데. 렉이에요, 렉. 버그. 자, 자. 허옹. 버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버튼 하나만 있으면 돼. 자, K49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3대3입니다. 비잔틴.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나 들은 게 있거든요. 어? 어? 아잇. 아잇. K49은 근접 강발이 중간판정이라. 아래 강발 슬라이딩과 이기선다 가능. 아. 아. 그, 미터 슬라이딩하는 거? 그죠? 좋았어. 뭐 또 쓰려고 그런다. 뭐 또 쓰려고 그러는데 못쓰게 막아버렸죠? 갑니다. 3대3인데. 이길게요. 너, 슬라이딩을 해야 돼요. 끝. 섬란 길이 어려워. 레츠고. 가자. 아, 왜 안나왔냐, 이게. 크흐흐흐흐흐. 4대3으로 앞서갑니다. 마지막 한 판만 이기면 돼. 키보드로도 그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키보드로도 그를. 소드로도 그를 제압할 수 있다. 갑니다. 세스엔젤 할배. 아 그렇죠. 캐릭터가 아주 그 의지같은 것이 걸렸죠. 나의 승리로 가겠습니다. 그건 렐프가 있기 때문에. 머리 박아주고. 렛츠고. 까다. 머리 박아. 아. 어렵네 이거. 머리 박아주고요. 아. 아. 박으면 안되는거였는데.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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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가자. 이길게요. 이기겠습니다. 엔젤이 아마 뭐. 별게 없을겁니다. 어. 이거 안썼는데. 어. 어. 피싸게. 레츠가 사연하라 어 안가네 아이 그걸 또 지냐 이기고 끝장을 내겠습니다 옷을 왜 벗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쓸미가 눈앞이다. 키보드로 나의 최초 승리가 눈앞이다. 키보드로 최초 승리가 눈앞이야. 어어? 야! 오케이. 나와버리고? 가자. 엔젤 반격기 비싸기가 있다고요? 어어. 하지만 그는 쓸 수 없죠? 키보드 나의 승리다. 키보드 최초 승리에 빠우! 렛츠고! 키보드 나의 승리! 키보드 나의 승리! 아... 키보드파트라이 에너지 키보드 렛츠고! 키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